안녕하세요. 에펠짱TV 임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2차선 국도변에 위치한 식당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대국밥집으로 임대중에 있으며 매매시 명도협의도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종료된 상태로 재계약 보류상태에서 식당운영중입니다. 옥상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 지붕을 함석판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방향은 남향이며 원주시 신림면 찐빵마을 끝부분 송계교 인근에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여름휴가 시즌에 장사가 잘되는 동네입니다. 주차도 4대 정도 가능하고 커피숍이나 식당용도로 적합하겠습니다. 매매의 가격은 대폭 하향 조정하여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위전화번호 6755-3500번 임소장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속관리중이며 공동중계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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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